안녕하세요. 뇌파일이나 혹은 갤러리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뇌파일로 들어왔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뇌파일이라고 써놨죠. 삼성전자계통의 스마트폰에서 뇌파일로 뇌파일을 앱에서 파일을 관리하지만 엘지나 애플에서는 뇌파일이 아니고 파일관리자라던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삼성전자 갤럭시의 뇌파일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뇌파일에서 캡쳐라는 폴드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현재 이 사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여기 삭제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죠. 하단에 최하단에 보시면 쓰레기통 있죠. 이걸 터치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 호우닉을 길게 이렇게 누릅니다. 파일을 길게 누르던지 누르면 여기에 요거는 생기죠. 그리고 또 요것도 삭제하고 싶으면 요거 체크하면 됩니다. 요 두개를 요 세개를 삭제해 볼게요. 저 임영웅 사진하고 이 사진 이 사진 세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고서 하단에 쓰레기통 있죠. 최하단 오른쪽에 보세요. 삭제한 쓰레기통 있죠.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럼 파일 세개를 휴지통으로 이동할 거에요 했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휴지통으로 이동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휴지통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휴지통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휴지통은 최상단 여기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하면 여기 휴지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휴지통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삭제한 임영웅의 사진과 이 사진 이 사진 이렇게 세개가 있죠. 자 이것을 복구로 하려면 여기서 완전히 삭제하려면 삭제하려면 비우기 있죠. 완전히 삭제하려면 비우기 이걸 터치하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복구를 하려면 해당 사진을 길게 누릅니다. 임영웅의 사진을 길게 눌러볼게요. 길게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체크가 되죠. 체크가 되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복원이라는 메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진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체크를 하고 이 사진도 복원하고 싶으면 다시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 체크해서 새 거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복원 있죠. 복원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복원을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그러면 휴지통에 파일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삭제한 파일이 없다. 여기서 뒤로 갑니다. 뒤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뒤로 가서 그러면 아까 여기에 있던 이 파일과 이 파일과 이 파일이 3개가 다시 복원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내 파일에서 휴지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휴지통이 없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어요. 여기서 이제 내 파일 초기 화면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여기 있고 내장 메모리, SD 카드, 클라우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점 3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휴지통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 설정에 들어가서 휴지통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에 터치하면은 여기가 쭉 내려가면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휴지통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휴지통이 보이는 겁니다. 휴지통 이건 읽어볼게요. 삭제한 파일과 홀드를 휴지통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30일간 제장이 됩니다. 이 파일을 내 파일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30일간 휴지통에 저장이 되는데 언제든지 아까와 같이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체크를 반드시 이렇게 해둬야 휴지통이 생깁니다. 체크가 없으면 휴지통을 보세요. 제가 터치라니까 휴지통 기능을 끌까요? 했죠. 휴지통에 있는 파일과 폴드가 모두 삭제된다고 했어요. 꺼버려 볼게요. 두껍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터치하면요. 휴지통이 휴지통을 켜면 휴지통을 켤까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기능을 켜두는 것이 좋겠죠. 설정에서도 켤 수 있고 메뉴에서 저 위에 점색의 메뉴 있죠. 메뉴에서도 휴지통을 터치하면 없는 사람은 휴지통을 터치하면 휴지통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도 휴지통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갤러리 가서 사진을 삭제했을 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러리로 터치합니다. 갤러리에 왔어요. 갤러리는 보시면 이게 하단에 보면 사진이 있고 앨범이 있어요. 사진은 날짜별로 되는 거죠. 사진은 이렇게 터치하면 날짜별로 이렇게 돼요. 오늘 여기 보시면 어제 이렇게 나오죠. 날짜별로 쭉 됩니다. 저기에서 파일을 하나 삭제해 보겠어요. 현재 이 사진과 이 사진을 삭제해 보겠어요.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사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V자 V자 체크가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진에도 이와 같이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이걸 터치 해서 자 그러면 하단의 오른쪽에 보세요. 삭제가 있죠. 삭제를 툭 터치하면 최하단의 휴지통으로 이동이 있죠. 휴지통으로 이동.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그럼 삭제가 됐죠. 그럼 휴지통에서 복구하는 방법은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최하단의 휴지통에 있죠. 최하단에 보세요. 휴지통에 있죠. 휴지통을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역시 비우기가 있죠. 비우기를 터치하면 완전히 비워집니다. 여기 설명에 휴지통에 있는 할문 30일 에는 30일간 보관되고 30일 지나면 완전히 삭제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SD 카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하는 방법은 복구라는 메뉴가 여기 없죠. 보세요. 복구라는 메뉴를 뜨게 하려면 이 사진을 이 각각의 사진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상단 좌측에 V자 생겨요. 다른 사진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에도 동그라미가 생겨요. 터치하면 돼요. 터치하면 하나만 하고 싶으면 하나만 하고 하나만 이렇게 보고나 보고하고 또 같이 보고 하고 싶으면 다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세요. 복원이란 글자가 생겼죠. 복원이란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복원을 터치하면 다시 복원이 되고 또 오른쪽에 보면 삭제란 메뉴가 있죠. 오른쪽에 보세요. 삭제가 있죠. 이 삭제를 터치하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복구 못 해요. 포렌식 아니면 복구 못 합니다. 여기서 복원하려고 하니까 오른 하단 왼쪽에 있는 복원을 터치합니다. 복원을 제가 터치할게요. 툭 터치합니다. 그럼 복원중 1이 나오네요. 휴지통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휴지통에는 30일이 지나면 삭제하면 완전히 삭제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다시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니까 아까 있던 삭제한 이 파일과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이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도 이와 같이 휴지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점색에 있죠. 없는 경우에 휴지통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터치하고 서 여기에서는 휴지통을 터치하면 휴지통 설정이 안됩니다. 앨범으로 가야 돼요. 하단에 앨범 있죠. 최하단에 앨범이라고 있어요. 앨범 앨범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이 점색을 터치합니다. 여기서 점색에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최하단에 보면 최하단에 보면 설정이 나와요. 설정 최하단에 보세요. 설정 나오죠. 다시 최하단에 설정이 나오세요. 최하단에 설정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휴지통 이라는 글 있죠. 휴지통 이 휴지통에 이것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휴지통이 작동합니다. 반드시 여기서 휴지통 체크를 해두어야 휴지통이 생깁니다. 휴지통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설정에 와서 휴지통을 이렇게 체크해서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서 휴지통을 설정해 바랍니다. 여기도 넷파일과 마찬가지로 30일 동안 휴지통에 보관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파일이 넷파일이나 홈갤러리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삭제되지 않도록 휴지통을 설정을 해서 실수로 파일을 삭제했을 때는 복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이러스 파일이 차 하이 차 파일이 해서 이도라 삼성 Kevin 이사 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